폭 갈게 폭 갈게 제일 작으면 제일 작으면 오른쪽 기절 아니 3명 보이긴 했어 그리고 3토바이기도 해 오른쪽 아깨 아깨 다 가는거 같은데요? 아 라인샷이 된거다 아 굿됐다 하나 더 둘 기절 이거 후발때 임팔라 쪽으로 더 갔었어 어 나 갔어? 어 나 오른쪽 푸시는 못 빠져 제발 폭 들어오지마라 사운드 들린다 오른쪽? 아 형 사운드 킬 다 들어왔다 오직각으로 골 넣자 킬차형 나 벅이라 뒤에 있어 안 보인다 네 정답 가사 왔던결 총소리 핑 빠진다 돌집으로 돌집으로 아 네 바사인데? 와 이걸 2번이랑 다른 팀이었나 보다 새끼 존나 웃기게 죽네 왜 이렇게 못사 돌려줘 돌려줘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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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밀어봐 내 바로 밑에 나 우측으로 먼저 팔게 핑 이제 빠진다 아 왜 이렇게 못 쏘냐 나도 형 자리 안전해? 응 쭉 붙일게 낙엽이까지 응 잡아줘 아니 아니 차가 있네 하나 둘 옥상 아니야? 아까 찍혀? 아니야 아니야 근데 살리지 못할 때 과학이 좀 많이 날 것 같아 옥상이야 바로 봤는데 아니 옥상이 올라와지나? 저 옥상 올라갈 수 있어? 포카나톤가 컨테 뒤쪽에 컨테 뒤에 있다 오 내가 아우 기절 포카나톤 갔다 오른쪽 해오소쪽 아우 이거 핑 해오소도 있다 핑 해오소랑 주황해포 집인 것 같아 형 낚아 집 아니야? 아 죽었어 잘가 일어나 있을까?